어? 벌써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거 쳐다봤어? 자, 고나 일로 오세요. 고나씨 일로 옵니다. 실씨. 일로 오세요. 고나 깎아. 일로 와. 고나 일로 오세요. 고나 일로 와. 알았어. 여기 깎아. 이거 먹어.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자, 고나. 알았어. 안돼. 기다려봐. 옳지. 앉아. 아빠 손. 반대 손. 기다려. 옳지. 어이구. 말도 잘 듣네. 고나 누워. 고나야 누워. 아니야. 손 아직 아니야. 누워. 고나 누워. 고나 누워. 어? 고나 누워. 알지 않아? 고나 기달려. 고나 기달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딴짓을 피워볼게요. 고나가 먹어라는 단어를 사실 몰라요. 기다려는 아는데 한 번 인내심 테스트를 한 번 짤막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 손. 옳지. 기다려. 딴청 피우는 척 해야겠다. 촉촉촉촉촉촉촉. 자, 저는 지금 시선은 딴 데로 돌려져 있고 카메라만 저렇게 보고 있는데 고나가 오, 기다리라니까 오래 기다리네요. 지금 한 20초? 30초? 먼 곳을 냄새를 맡고 있죠? 네. 자, 딴청 피워야겠다. 룰룰랄라. 얘네 밥을 뭐 줘야 될까? 쟤네 밥을 뭐 줘야 될까? 어이구 귀여운 팩맨이 있네. 팩맨, 팩맨이 있네. 오, 기다린다. 오. 고나야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고나야 미안해.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너무 착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자, 고나야 먹어. 야, 먹어라는 말 왜 몰라. 맨날 줄 때 먹어. 이러잖아 아빠가. 아이고, 그래 먹어라. 아이고 착해라. 고나 맛있게 먹어요. 고나야. 고나야. 이제 말 안 듣는다.